저런, 소방차 로이의 몸이 고장났어요. 몸이 아파서 불을 끌 수가 없어. 나 정비 좀 해줄래? 고장난 친구의 몸을 스캔해 주세요. 아우, 아파 죽겠네. 물건에 알맞게 색을 칠해 주세요. 타이어를 분리해 주세요. 새 타이어를 끼워 주세요. 타이어를 돌려 고정해 주세요. 렌치를 돌려 너트를 고정해 주세요. 더러운 먼지들을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 스티커를 묻혀 부품을 조립해 주세요. 상자에 붙은 불 모두 꺼주세요. 상자에 붙은 불 모두 꺼주세요. 이것들이 MS release when you do the tomato sauce. 지금부터 손에 붙여 주세요. actsasures of popcorn. 파이언스는 thermally 스티커를 붙여 자동차를 완성해주세요. 버튼을 눌러 친구의 몸을 스캔해주세요.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신난다. 정비를 마친 로이가 힘차게 불을 끄고 있어요.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데 역시 로이가 최고야. 지자연본도 올라간다. 지자연본도 올라간다. 지자연본도 올라간다. 슬리아, 정비를 마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ank you! Use the stickers to assemble the parts Put all the cats on the propeller Stick all the stickers Press the button to scan the vehicle Get to your destination as fast as you can Maya, whether they can follow the story 하늘이 아는 호란에 있는 기술이 없어서 하늘이 지은 피곤 죽음으로 하늘이 피곤 죽음으로 입장에서 칼의 몸이 평평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